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렵게 일어선 사람들은 세가지를 잘 압니다. 첫째는 일어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두번째는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도 압니다. 세번째는 넘어지고 나면 다시 재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압니다. 1월 8일자 조선일보의 안준호 기자는 직원 350명이던 원전 부품업체가 일감이 끊겨서 12명이 남았다는 내용을 럭보기사로 실었습니다. 원전 부품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창원 주변의 공단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새삼스럽게 다시 읽는 럭보기사는 새삼 이렇게 하다가는 뭐가 남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그곳에서 한평생을 바친 사람들의 인생과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현장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전하는 3개 회사의 사연입니다. 우선 원전 부품생산업체 SAS 본사 사무동 앞에는 창업주 55세 박현철 대표이사가 세운 비석이 있었다. 55세면 원전 부품 사업에 자기 일생의 모든 것을 건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으로 천년을 이어가자 라는 걸 긁힙니다. 하지만 천년을 가자던 이 회사의 2만평 부지의 공장과 야적장은 지금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전 핵심 부품인 셀 원자로 내부 구조물을 가공해서 모계빈 두산중공업에 납품해둔 이 회사는 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업체였습니다. 이 회사 직원은 2014년도 원전 수출 1호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용 부품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최고 350명까지 됐습니다. 지금은 12명이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원전 건설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감이 끊어져 버린 탓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건설 중인 마지막 원전인 신고리 5호기 6호기 납품이 끝나면서 2020년도 원전 관련 수준은 제로였습니다. 남아있던 장비들을 하나 둘씩 팔고 회사는 2018년 10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달 중순에 부산의 한 선박 부품회사에 팔리게 됩니다. 창업 28년 만에 회사문을 닫게 된 박현철 창업주의자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년짜리 정부가 세계 최고 원전 기술 강국을 만들겠다는 자부심으로 공장을 일궜던 그리고 한 평생을 바친 기업인들의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한다.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시 원전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거꾸로 가야 하는가. 박현철 대표의 이야기를 지면으로 접하면서 마치 제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5년짜리 정부가 세계 최고 원전 기술 강국을 만들겠다는 자부심으로 한 평생을 바쳐온 기업인에게 이렇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원자료와 중전기발생기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경남 김해의 원전 부품업체 A사입니다. 전국화기계 50억 원이 넘는 금속 절삭기 등 고가 장비가 모두 다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에 40억 원대의 매출을 작년도에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A사 대표 김모씨 올해 66세입니다. 한 평생을 고스란히 회사에 투입한 것이죠. 이제 이삭죽기식으로 일감을 찾아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최대한 견뎌보고 안되면 회사를 접을 계획입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니 하니 쌓이고 쌓여서 강물처럼 아마 흐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세번째는 창원에서 2대째 원전 부품공장을 운영중인 B사의 최모 부장입니다. 39세입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돈을 모아 창업한 아버지는 요즘 공장에 투자한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했으면 내게 빚만 잔뜩 남겨주지 않았을텐데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39세면 아마 부친이 지금 7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곳 저곳을 들여다보면 나라가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가 60년 70년 50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평생을 바쳤던 그 한평생의 노고를 파괴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 생태계 산업생태가 파괴된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래서는 일도 어렵지만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서 주저앉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재개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잘 압니다. 한 번 넘어지게 되면 얼마나 참담한지를. 그렇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그 열심히 사는 이면에는 더 벌겠다 더 뭘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들은 잘 아는 것이죠. 모든 삶과 사업의 본질이란 것은 변화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변화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제3자의 눈에는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그 3분 한시문에 기자분이 잘 담아낸 그런 기사 내용은 참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어쩌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사업을 일구는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자 고난이자 공경을 말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8일날 사실과 진실은 다수결이 아니다라는 그런 방송과 또 트럼프 대통령 상철 딛고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아들림이 글을 남겼습니다. 아들림은 오늘 한 신문의 일면에 트럼피즘 어쩌고 하면서 폭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덮어 씌우는 보도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싸워야 합니다. 부정으로 된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이런 메시지와 함께 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부정선거 내용과 하나하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정말 천재적이고 인내심과 열정이 대단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아들림의 긍정적인 생각과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디어들 특히 방송들이나 신문들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수년에 걸쳐서 똑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실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이미지 자체가 실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미디어들의 그런 작업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상과 좀 다른 그런 이미지들이 형성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들림님처럼 멤버십 후원자로 이렇게 가입되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